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금부터 제1회 전국낭개폭물병연대회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회 전국낭개폭물병연대회 개막을 선언합니다. 이번 제1회 전국낭개폭물병연대회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방안과 펼쳐 우리 민족의 자긍심과 전통문화의 가치를 한 단계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축제가 이루어진 모든 분들에게 우리 민족의 뿌리를 느껴주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며 어른들에게는 신명나는 놀이문화 되어 영동낭개국악축제장에서 오신 모두 하나가 되어 운과 희망이 넘치는 내일보호 영동이 실현되길 기대하며 여러분 가정과 행복의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회 전국낭개폭물병연대회가 우리 국악고가이래구장 영동에서 열리게 된 것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국민화학과 문화예술 중심에 이쪽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갖고 서로 선의의 변경을 해주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제장에서 마음껏 꿈을 돋우시고 스트레스도 날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추억 많이 많이 쌓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 대회가 첫 대회인 만큼 우리 풍불단 여러분께서 큰 발자취를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이 대회가 영원히 발전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처음 올해 시작하는데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이 대회가 아주 정말 훌륭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은 예술인으로서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산도 하셔라. 보니까 뭐 대구 또 대전 청주 김천 뭐 다들 이렇게 경기도 동두천에서 보셨는데 어떻게든 제1회 풍물놀이 경연대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더 발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저도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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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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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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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